오늘의 미국중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는 범블, 클라우데라, 그리고 쿠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기준 미국중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빅식스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중시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 서명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의 채권매일 확대 발표로 인해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0.58% 상승했고 S&P500은 1.04%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2.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용지수인 러셀 2000도 오늘 2.31%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8개가 상승했고 3개가 하락했는데요. IT가 2.1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77% 경기 소비재가 1.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세계 섹터는 금융이 0.28% 유틸리티 0.26% 필수 소비재가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담스터 심리에 의해서 짧은 기간 변동성이 큰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장 분위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포스가 전일에 비해서 하락 반전하면서 16.71% 하락했고요. 게임스탑이 1.89% 그리고 러켓 컴퍼니가 0.46%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모두 상승했는데 오늘은 하락했고요. 반면에 어저께 하락했던 블랙베리와 AMC, 아 블랙베리는 3.48% 상승했고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는 4.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8.7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엣씨, 치아 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 리튬 업체인 엘보말,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서비스나우, 무선통신 반도체 업체인 쿠보,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 그리고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오늘 S&P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하위 예약계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체 복합기업인 제네랄 일렉트릭이 7.4% 하락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기업용 IT 솔루션 업체인 오라클, 주택건설 솔루션 업체인 NVR, 포장지 업체인 실드 에어,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인 워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종이 포장 솔루션 업체인 웨스트록, MRO 서비스 업체인 WW 그레인저,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피너클 웨스트캐피탈,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룸앤테크놀로지스, 그리고 금속 포장지 업체인 보리, 오늘 S&P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식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6개의 종목 모두 상승했는데요. 애플은 1.65%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3%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닷컴은 1.83%, 알파벳은 3.16%, 페이스북이 3.39%, 테슬라가 4.72%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전일 아이폰 12 미니 생산을 줄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오히려 아이폰 12 프로 등 고가 제품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아마존 닷컴은 EU가 동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동사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경쟁 업체보다 동사 제품을 인위적으로 이용자들에게 많이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죠. 더불어서 28개의 신선식품 매장을 신규 오픈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특별한 소식이 없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개별 이슈는 없었고요. 테슬라는 미즈호가 동사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투자회견 매수 목표주가 775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더불어서 니오에 대해서도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니오도 오늘 11.4% 급등했습니다. 이들 빅식스의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이 0.01% 하락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08%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닷컴과 알파벳은 변동이 없고요. 페이스북은 0.04% 상승 중이고 테슬라는 0.3%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광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라는 8.7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3글자 FCX이고요. 오늘 금가격이 약세를 보였지만 구리가격이 10년 내 최고치에 근접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부양측 서명과 또 유럽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힘입어서 금속과 원자재 관련 기업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US 스틸이 7% 넘게 상승했고 말레가 4.65% 그리고 리오틴토 그룹이 2.85%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라는 장마감 후에도 0.16%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산업재 복합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은 오늘 7.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G2이고요. 어제도 5% 넘게 하락하면서 S&P500 중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오펜하이머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위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항공기 리스 사업 부문을 아일랜드의 에어캡 홀딩스와 합병한다고 확정 발표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펜하이머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오늘도 7%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에어캡 홀딩스는 오늘 8.3% 상승했고요. 오늘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받은 니오가 11.4% 그리고 코스트코도 웨이스파고가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1.49% 상승했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은 장마감 후에도 0.65%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팅 플랫폼 업체입니다. 범블이 10.89%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4글자 B, M, B, L인인데요. 2014년에 설립된 범블은 매치그룹에 이어서 데이팅 플랫폼 2위 업체입니다. 지난 2월 초에 상장을 했는데요. 총 공모가 43달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전해 장마감 후에 첫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1%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억눌린 데이트 수요가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양원 실적을 발표한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4.37% 상승했고요. JD.com이 0.76%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데이팅 플랫폼 1위 업체인 매치그룹도 오늘 5.79% 큰 폭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범블은 장마감 후에는 0.22% 소폭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리 업체인 클라우데라가 오늘 12.56% 하락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4글자 CLDR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0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EPS도 275%나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더불어서 오늘 부진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한 파티 및 이벤트용품 소매 유통 업체인 파티시티가 11.69% 급락했고요. 그리고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기업용 IT 솔루션 업체 오라클도 6%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라우데라는 장마감 후에는 0.9% 넘게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한민국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쿠팡이 오늘 40.71% 첫 상장일에 급등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4글자 CPNG고요. 공모가인 주당 35달러 대비 81% 오른 63.5달러의 거래를 시작해서 69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억만장자 거물이라고 하죠. 스탠리 드러켄뮬러와 빌 에크몬도 동사의 투자자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전일 상장했던 온라인 게임 플랫폼 업체 노블록스도 오늘 6.33% 상승했습니다. 전일 상장하면서 54.44% 급등했었는데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어저께 50만주 이상 매수한 것을 알려지면서 오늘도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쿠팡은 장마감 후에도 2.74%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아이시어즈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4.14%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네요.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운영자산 규모는 58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세계 최대 철광석 업체 중 하나인 빨래로 18.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EWZ가 0.5%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특수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ETF 매니저스 그룹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입니다. 티컨 알파벳 두 글자 MJ이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1개의 대마초 및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16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GW 파마시티컬즈로 약 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0.08% 추가 상승하고 있는 MJ의 현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커버넛티 및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베스코 솔라 ETF입니다. 탄 TAN이고요. 9.33%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1개의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8년 4월 인베스코가 출시했고 운영자산 규모는 35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로 오늘 10.1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엔페이즈 에너지 주가가 급등하면서 역시 ETF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TAN은 0.23%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